절대 안 보여, 현실은. 이런 분들은 파티룸을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손 안 대고 코 푸시려는 분들이 많은 게 파티룸 오픈하면 손님들이 자동적으로 들어와서 집에 누워서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안 보여, 현실은. 창업할 때 들어갈 총 비용은 얼마예요? 보증금 여기가 천만 원이거든요. 여기 다 제가 셀프로 지는 게 밥도 다 셀프로 갈랐고 좋은 거였어요. 빨리 끝날 때는 7분 안에 또 끝날 게 있고 꼬리는 이게 요즘 너프건이라고 취미룩을 많이 하시고 싶어요. 이게 총이 잘 안 나가요. 아, 네. 제가 더 나왔네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잔역한 지 오래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배곡 벌고 싶은 27살 파티룸 자영업자입니다. 반갑습니다. 27살 좋네요. 아, 27살 좋습니다. 네, 27살인데 벌써 사업을 운영하시려고 이렇게 마음먹은 계기가 있나요? 아, 아무래도 제가 부사관 생활을 좀 했었는데 그 기본 급여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제 성이 안 차더라고요. 제가 태어나기를 좀 크게 태어나서 돈을 한 번 많이 벌어보고 싶은데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해가지고 파티룸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 이걸로 출근하시는 거예요? 아, 네. 어, 저희 집이 이제 금호동인데 저희 매장이 왕십리에 있어서 이걸로 가면 한 10분 정도 걸려가지고 아, 여긴가요? 아, 네. 여기에요 지금. 아, 생각보다 엄청 가깝네요. 아, 이게 파티룸 매물 정할 때 좀 제가 규칙을 정한 게 있는데 아무래도 첫 매장이니까 집에서 좀 가까운 데를 해야될 것 같아가지고 그 규칙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매물을 찾을 때 아... 신발 벗고 들어가나 봐요. 아, 네.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밖에 바로 편의점이 있는데 고객님들 좀 편하게 왔다 갔다 신으시라고 놔둔 거고 안에서는 그냥 바로 양말 신고 들어오셔가지고 네. 이거 그거 아닌가요? 방음 여기가 아무리 소음에 건물주분이 문제 없다고 하셔도 그래도 이런 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이거 좀 설치해놨고 이것도 방음제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그냥 셀프로 쿠팡에서 시켜가지고 다 제가 부착했습니다. 아, 지금 쓰레기랑 방이 좀 어질러져 있는데 이거 어제 손님들이 있었나 봐요. 아, 어제 점심시간 때 그 스터디 이제 하신다고 런치타임 때 오신 분들인데 저희가 청소보증금을 5만원 받고 이거 청소 완료된 사진을 받으면 이제 환급을 바로 해드리긴 하는데 이런 경우가 간혹가다 종종 있으시긴 해요. 근데 뭐 이런 거 가지고 청소보증금 못 돌려준다 이렇게 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 업에서는 서비스가 가장 중요한데 그냥 뭐 이 정도는 제가 편하게 치우고 있습니다. 아... 뭐 어제 노신 분들은 짧은 시간 이용하신 분들이셔서 쓰레기가 그렇게 안 많은 편이어서 이 정도는 그냥 웃으면서 치울 수 있어요. 여기 구경 좀 해봐도 되나요? 아, 네네. 어떻게 보면 원룸형 구조 같은 식인데 화장실도 안에 내부에 있어가지고 진짜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깔끔 화장실 있는 파티룸이 잘 없거든요. 놀러오세요. 술 취한 상태에서도 불리수고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아, 주로 술 드시러 오시는 손님분들이 많은가봐요. 아, 술 드시러 오는 분들이 많죠. 여기 보시면 손님들이 먹은 술병들 나중에 꾸미려고 이렇게 모아두고 있는데 이게 다 손님들이 드시고 간 술병들입니다. 나중에 팔아도 되고 돈 없을 때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다 이케아 가서 구매했고 이거 한 번 얼마인지 맞춰보실래요? 한 7,000원 될 것 같아요. 이게 4개에 이케아 가면 3,000원에 팔아요. 아, 네. 아, 그리고 뭐 이런 거 인터뷰님 그 전에 고시원 운영하시는 분 나오셨는데 이런 거 이제 일회용 행주거든요. 업장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거 진짜 좋아요. 왜냐면 행주가 놔두면 금방 냄새나고 이래가지고 쓰고 버리면 돼서 요즘에 파티룸이 되게 핫하잖아요. 네, 네. 파티룸을 창업하고 싶으신 분들이 네.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순서나 준비물 같은 거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파티룸이 사실 업종 자체가 이제 막 유명해지고 있는 추세고 공간대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자만 내시면 되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업종의 사업을 할 거다. 임차인과 얘기 정도만 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로 판매를 하실 경우에는 통신판매업도 필요해가지고 저는 사업자랑 통신판매업 딱 이 두 가지만 내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하면 지금 보시면 예약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이 시간대가 예약이 차있어가지고 예약을 거절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네. 얼마짜리 예약이었나요? 아, 5만원짜리 예약인데 공간을 한번 팔리면 팔 수가 없기 때문에 파티룸에 진짜 가장 중요한 거는 매물 찾는 게 저는 진짜 90%라고 보고요. 우선 소음 문제가 되면 안 되고 공간 자체가 좀 쾌적해야 되고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이 오시니까 시설에 대해서 민감하시거든요. 노후화된 시설 이런 데 싫어하세요. 또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집이랑 또 가까워야 되고 그럼 여기는 월세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아, 네. 맞아요. 월세 60만원에 관리비 5만원 해가지고 총 65만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한 달에 65만원 이상만 벌면 다? 제 수익이죠, 다. 첫 달 수익이 얼마예요? 아, 첫 달은 사실 그냥 딱 간신히 그냥 월세 정도만 내는 수준이에요. 네. 한 8건 정도 받아가지고 한 65만원 정도는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순익이 0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순익은 0원인데 이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 아, 그러면 창업할 때 들어간 총 비용은 얼마예요? 보증금 여기가 천만원이거든요. 시설 비용이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시설 비용이요? 네. 천만원? 천만원은 안 들어갔습니다. 500만원? 500만원도 안 들어갔습니다. 얼마에 하신 거예요? 네. 지금 보시는 게 다 전부 셀프로 진행한 거여가지고 300만원에 꾸미고 다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명 같은 것도 원래 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던 거예요? 아, 사실 이렇게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고 그냥 선 같은 것만 이렇게 내려와 있었는데 가까이서 보시면 굉장히 조잡하긴 하거든요. 네. 이거 다 제가 그냥 구상해서 셀프로 진행했습니다. 지금 벽도 보면 원래 하얀색 벽이었는데 벽도 다 셀프로 발랐고 페인트를 사다가 직접 이렇게 바르신 거예요? 네.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근데 비용적인 절감출면에서는 페인트는 진짜 강추, 페인트는 무조건 혼자 바르세요. 만약에 업장을 운영하신다고 하시면 가구들은 다 중고로 산 겁니다. 다 당근마켓으로 테이블이 이렇게 이 의자까지 해서 세트인데 이렇게 합쳐서 10만원밖에 안 해요. 네. 얘네도 다 중고로 산 거여서 다 만원씩 만원씩 그리고 이 쇼파가 이제 5만원 네. 이건 뭔가요? 아, 대형 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어서 저희 또 이렇게 빔 딱 켜서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저희가 네. 이런 식으로 이쪽 벽면을 빔 프로젝트를 세야겠다. 이렇게 구조를 짰습니다. 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네. 얼마까지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0만원 정도만 벌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깐 잠깐 와서 하는 거니까 한 달에 여기서 100만원 정도만 들어와도 될 정도로 세팅을 딱 해놨거든요. 아. 그럼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보증금을 받고 다 청소를 해놓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와가지고 그냥 이런 기본적인 거 그냥 살짝 먼지 쌓인 것들만 닦아주고 분리수거할 것들 위에다 올려놓기만 하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거 올려놓으면 끝이어서 빨리 끝날 때는 한 10분 안에 끝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꿀이네요. 꿀이죠. 사실 이 업종을 꿈꾸시는 분들이 다 이런 걸 바라시고 하시긴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하고 계신 파티룸 대여 비용이 얼마예요? 저희는 저녁 7시부터 저녁 공공시까지 해서 6만 5천원 받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평일 시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너스 수입이어서 이런 뭐 유튜브 찍는 분들 라이브 커머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타겟으로 해서 5시간에 15,000원의 저렴한 가격에 모시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12시까지 네. 네. 시간을 끊어놓으면은 그 이후에 추가한다고 했을 때 연장이 되나요? 아. 연장 당연히 되고 일부러 사실 그걸 노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신발 벗고 들어오고 앉아서 보드게임 하시고 이렇게 노시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노시다 보면 아무래도 편하잖아요. 그 이후에 10시까지 연장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아. 들어와서 편하게 앉아서 놀아라. 네. 술 먹어라. 술 먹어라. 술 먹다 보면 사람이 귀찮아지는데 술 먹다가 그냥 편하게 앉아서 양말 벗고 놀다가 이거 빔 스크린 보면서 놀다 보면 금방 12시예요. 지금 여태까지 운영한 고객님들 100% 다 연장을 하십니다. 아. 이건 뭔가요? 아. 이거 그냥 엽서인데 키치한 분위기 이런 게 좀 대세거든요. 아. 약간 미국 고등학생 바나나 방 같은 그런 좀 분위기 내는 게 또 유행이더라고요. 술 마시면서 저기 총도 있거든요. 또 제가 사격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술 마시면서 내기 막 하시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실제 다투는 좀 많이 위험하니까 이게 요즘 너프건이라고 네. 취미로들 많이 하시곤 하시거든요. 이제 또 군인 출신인데 이거 10점 못 맞히면 안 되는데 아이고 어? 이게 총이 잘 안 나가요. 아 네. 총 네. 특등사수는 아니었던 걸로 저도 한번 싸워도 되나요? 아 네. 어? 어? 제가 더 나은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역한 지 오래돼가지고 제 총이 아니어서 실제 총으로 하면 제가 살벌합니다. 좋은 점이 네. 이렇게 파티룸 하시면 친구분들 놀러 오셨을 때 그날 예약 빼고 여기서 놀 수도 있겠어요? 그 점에서는 너무 좋은데 그렇게 놀다 보니까 제가 놀고 있더라고요. 그냥 뭐 예약 없는 날에는 좀 편하게 이렇게 놀기도 합니다. 아 아 친구한테도 돈을 받으시나요? 아 당연하죠. 전 사업가인데 아 혹시 제가 나중에 아 나중에 놀러 오시면 돈 받고 네.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파티룸이 부업으로 하기에 아직도 괜찮은 업종인가요? 부업으로 하기에 진짜 좋죠. 이게 허가 업종이나 이런게 아니다 보니까 우후죽순처럼 쉽게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만의 뭔가 아이템적인 요소가 없다 그러신 분들은 아마 차려놓고 예약을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 경쟁력이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경쟁력을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티룸을 엄청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그 표면적인 걸 봤을 때는 아 이상적이고 아 내가 바라던 거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파티룸이 사실 임대를 해가지고 다시 또 재임대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월세가 중요한 사업인데 보통 파티룸 하시는 분들이 오류를 하시는 게 월세를 100만 원이 넘어가는 선에서 매물들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분석을 해봤을 때는 월세가 한 80만 원도 넘으면 그 전까지 월세를 구해야 됩니다. 이 파티룸 사업은 주말을 8번이 있다고 치거든요. 금요일 토요일이 이제 주말이라고 하는데 그때를 잡지 않으면 월세 내기도 진짜 힘든 사업이에요. 그리고 월세가 80만 원이 넘어가면 하루당 10만 원을 풀로 받아야지 월세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무조건 80만 원 아래에서 월세를 찾자. 공간이 작더라도. 네. 아 그리고 이런 분들은 파티룸을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아 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파티룸을 하겠다 하신 분들은 파티룸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파티룸 뭐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내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해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없고요. 그리고 진짜 손 안 대고 진짜 코 푸시려는 분들이 많은 게 파티룸 오픈하면 손님들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와가지고 돈 벌리고 나는 그냥 핸드폰으로 집에서 누워갖고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래요. 현실은 현실 절대 안 그래요. 진짜로. 스마트 플레이스 광고도 해야 되고 스페이스 클라우드 검색 광고도 해야 되고 인스타도 홍보를 해야 되고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왜 내 파티룸 예약이 안 들어오냐 그러시는 분들은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되게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쉬운 건 아니네요. 아 절대 쉽지 않아요. 저는 파티룸 오픈하고 운 좋게 예약을 이틀 만에 받긴 했는데 받기 전에는 이제 진짜 하루 종일 여기 와가지고 여기에 보완해야 될 점이 뭔지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올 수 있는지 한 달에 65만 원이 계속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무 수익금 없이 그렇게 고군분투 하면서 안정권에 접어들었으니까 하루에 짧게 짧게 할 수 있으시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초반에는 진짜 여기 와서 거의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정도만 끝내놓으면 또 다음 고객님 올 거 세팅해 놓은 거기 때문에 진짜 금방 끝나네요. 지금 예약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어떻게 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거 또 올타임 예약해 주셨네요. 다음 주 금요일 얼마인가요? 7만 5천 원 한 타임이랑 7만 한 타임 해가지고 13만 5천 원 왔습니다. 인터뷰하다가 예약 들어오는 것만 기다립니다. 핸드폰을 여자친구랑 썸 탈 때보다 더 오래 쳐다봅니다. 예약 이렇게 지금 잡혀있는 것 주말에 다 들어와서 원래는 0원이었는데 좀 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지금 20대라고 하셨는데 네네. 20대가 다 가기 전에 내가 꼭 이것만큼은 이루어야겠다 하는 목표가 있나요? 사실 좀 어려운 목표긴 한데 목표는 좀 크게 잡아야지 조금이라도 따라간다고 해서 진짜 100억 버는 게 목표입니다. 30살 안에 맞아요. 꼭 30살 안에 100억 버시면 네네. 저한테 연락 좀 오늘 촬영하시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인터뷰 화이팅! 아 네 인터뷰 떡상 가자! 다음에 또 놀러올게요. 다음에 또 놀러올게요.